안녕하세요. 흑라이더 쏘아입니다. 아, 우리 하룻밤 다하고 나서 다시 보는 거죠? 네. 어제 좀 쉬고 나왔어요. 어제 엊그제는 12고개 타고, 오늘은 가평 5고개. 네, 코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가평 5고개를 갈 건데요. 화학산은 일단 첫 번째 어필을 넘어가고, 화학산은 6.8km에 환경경사도 8.9%입니다. 그다음에 실내고개 3.5km에 6.5% 그리고 수피룡은 4km정도에 평균경사도 8.7% 그리고 하우제. 하우제는 대략 5km에 3.7% 아, 평지예요? 이 정도면? 아, 네 번째 곡에서 이제 약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리를 풀면서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자, 마지막은 도마취제. 도마취제는 5.7km에 7% 이때 또 털리겠죠? 네, 마지막 끝까지 잘 털려야 돼요, 오늘도. 네, 지금 저희 다리 상태가 좀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핵라이더 허벅지 살아있어요? 아,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이거 어떡해요. 저희 지금 허벅지. 탈탈 떨려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파요. 이렇게 하면 아파. 어제 마사지 했더니 피망 들었어, 지금.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정말. 오늘의 각오 한마디. 아, 오늘은. 우리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화학산을 천천히 넘을까 했는데, 그래도 피알을 찍기 위해서 화학산을 좀 빨리 달리고 나머지 네 고개는 진짜 천천히 달리려고요. 맞아요. 저희 화학산 겨울에 왔을 때, 겨울, 어, 겨울 3월에 왔을 때 한 40분대 초반? 네. 떼어 써가지고, 오늘은 화학산만. 피알 목적으로. 30분대 들어가야죠. 네. 39분 59초! 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아, 네네. 모보다 조금 더 일찍 들어가면 좋긴 하지만. 끝까지 최소화 다 해보겠습니다. 네. 화학산만 불타오르고, 바스스스 사라질 거예요. 바스스스스스. 그럼 이제 슬슬 준비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 이따가 엉컥 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웃는 걸 거예요. 안녕. 안녕하세요. 라이딩 시작. 라이딩 시작. 소화기 먼저 봐. 다 Andrea, 내가 줄 karma는? 어. 할게, 할게. 어, 어. 안녕 힘든데? 괜찮아? 수렴이 괜찮아? 나도 힘들어요 조금 줄여서 가도 될 것 같아요 망했다 안아 내리고 안아 내리고 다 터졌다 다 터졌다 안 돼! 소란아! 다리가 안 돼! 다리! 내 다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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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체! 아! 오늘 뭐 따로 또 와야 되는데! 오늘 안에 끝날 수가 없어! 아! 알겠습니다! 여기서 호흡 돌려야 돼요! 네! 배구르트 이제 시작이다! 스페이스 중입니다! 앞에 동사도 알려야 된다! 오케이! 아! 앞에 안 잡히네! 아! 앞에 안 잡히네!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앞에 안 잡히네! 아! 아! 프롤 털었어 아 진짜 오네 앞에 많이 다 부러졌다 아아 어이 아범죄 아 아 이제 기 їх 떠야 돼 아 안 돼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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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호흡 ㄷㄷ 다시 호흡 ㄷ ㄷㄷ 가고 긴장쓰고 아휘다 다 왔어 아 찢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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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유 나 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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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tak이면 안 돼 나 잡는다고 긴장 쓰고 ня ひ은 아휴 아휴 아직 안 자췄어 아직 안 자췄어 끌 끌리며? 끌리며 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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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고파 아 배고파 아 죽겠다 간다 간다 잠이 뽑아야겠다 대박 대박 아 타시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 아 아 아 저거 10분 돼요? 내가 찍었거든요 몇 분이에요? 내가 36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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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분 기다렸는데 뭐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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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이다 아 아 아 고맙다 고맙다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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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끝이 보여요 여러분 3.5km 다가갑니다 아 아 아 화합삼에 넘고 마지막에 도마치제 실내고개를 넘고 수피렴을 넘고 하오 하오고개? 하오고개 넘고 마지막 도마치대로 마무리 아 아 아 힘든데 수피렴 언제 올라가지? 응 어필 올라가면은 바로바로 다운일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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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카메라에도 나와줄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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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꽃도 있네 근데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는거죠? 금경사 나오나봐요 비도 오고 선글라스에 촉촉하게 습기가 차고 있어요 뭐야 다 왔어? 와 미쳤다 다 왔어 다 왔어 지퍼 담고 내려갈게요 아 왜 9km야? 여기 어디에요? 여기가 뭐야 아우 아까 거기 아니었어요? 네 거기 아니야 아우지 아우지 맛있다 여기가 경교인가 보다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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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 도마취대 한국에 나왔는데요 올라가기 전에 조금만 하나 먹고 올라갈 겁니다 올라갔다가 이제 20km 다운일까지 할 수 있죠 그럼 라이딩 끝난대요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내 나리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도마취대 진짜 천천히 올라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오늘 라이딩이 시작부터 비가 부슬부슬 와가지고 다운일 진짜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조금 촉촉하게 오고 있어요 더 이상 많이 오면 안 되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어튼 뭐 어필할 때도 비가 오고 다운일 때도 비가 촉촉하게 왔다가 안 왔다가 계속 이러는데 안전히 끝까지 라이딩을 할게요 하나 남았어요 도마취대 하나 도마 teto 도마 비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어떡하지 제발 제발 다운일해서는 안 오겠으세요 안전히 가고 싶습니다 진짜 날씨왜래 너무 추워 아 아직 괜찮아 네 괜찮아 아 이거 너무 불한 거 아니야? 진짜? 다는가 봐? 사람이 살아있어? 살아있어 네 박성비 죽어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어 고개 돌아갔어 아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하자마자 와 놀랐어 진짜 길어 감사합니다 그게 노랗차 안오는데 그게 노랗차 안오는데 그게 노랗차 안오는데 아 흠 흠 무 아 아 너무 힘들었어 진짜 끝까지 참느라고 진짜 완전 멀쩡 아 다운힐 미쳤어요 아 다운힐은 흘렀다 또 흘렀다 또 흘렀다 못 따라가겠어요 예 라이딩 끝 하하하하 일동이 다인것 같아 밥 먹으러 가야지 아니요